교재 31쪽으로 가죠. 과세 대상물하고 관련된 건데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먼저 이렇게 대상물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종류를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종류가 나오면 과세 대상물이 되는 종류가 어떤 게 과세 대상물이 되는지 첫 번째는 부동산 그랬네요.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무, 광어권, 어웃권, 양식어권, 각종 해원권 이렇게 해서 총 14개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부동산부터 해원권까지가 취득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을 보니까 그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하고 건축물만을 묶어가지고 이걸 또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 마늘 이거 두 개를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 그러면 토지라는 것은 여기서 토지는 어디까지를 또 토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은 여기까지는 이미 출제가 됐어요. 여기까지 출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문제가 나와요.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등록대상이 되는 것만 취득세를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안 돼 있어도 물린다는 이야기인가? 안 돼 있어도. 안 돼 있어도 사실상 모든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것도 취득세를 물려야 되지만 사실상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이 토지의 정의를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야기예요. 토지의 정의를 거기에 양가로 이번에 이 경우 토지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물건들하고 그중에서 토지의 개념까지를 잡았어요. 토지의 개념까지 잡았으면 이제 할 일은 오른쪽 보충에 그럼 이 대상물을 판정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판정할 때는 사실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에 따라서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서류를 보고하라냐인가? 실제 판단해서 물리라냐인가? 실제 판단해서 물려봐라. 그럼 이제 세금마다의 과세 대상의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걸 또 보는 거예요. 사실상의 내용과 공부상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면 사실의 내용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르면 취득세에서는 사실에 따라서 부과하세요. 등록면허세에서는 뭐에 따라서 부과하면 되고? 공부사. 등록면허세는 공부사. 재산세는 사실상. 사실상 현황에 따르는데 예외적으로 공부상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는 원칙을 많이 물어본다겠는가? 예외를 물어본다겠는가? 예외. 그러면 여기는 시험 문제겠네요.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예요.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에 따라서 부과하겠습니다. 이번 달 모의고사도 이 과세 대상을 판정하는 게 전체 시험 범위에서 딱 시험 두 줄이 나와요. 여기서 이 전체 흐름을 다 파악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지문이 두 줄이 출제가 돼요. 한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지문 한 줄씩을 중간중간에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내셔야 돼요. 이제 재산세 예배를 한번 보죠. 재산세에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으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네. 허가받지 아니하고 공부상과 달리 이용하면서 사실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해봤더니 공부상으로 부과할 때보다 오히려 재산세가 낮아져버리면 공부상에 따라서 부과한다. 사실에 따라서 부과한다. 공부상에 따라서 부과하겠습니다. 사실로 부과해봤더니 세금이 더 줄어들어버리니까 예외적으로 사실로 가겠다. 공부상으로 가겠다. 공부상으로 가서 세금을 더 물려버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세 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에 따라서 물리겠다. 공부상에 따라서 물리겠다. 공부상에 따라서 물리겠습니다. 해결됐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어디가 나오냐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해서 신탁재산에 대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수탁자의 주택수에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로 계산한다. 위탁자의 주택수로 계산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과세에 대한 판정하는 걸 다 익혔어요. 익혔으니까 2주 동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 익혔어요. 지금 다 익혀드렸어요. 이거를 문제로 중간중간 어디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어디 어디 숨어 있으니까 그걸 읽으면서 이걸 찾아내서 읽어주시면 돼요. 이제 과세대상물을 각각의 과세대상물을 한번 정리해 보죠요. 이 과세대상물은 취득세에서는 취득세에서는 제일 먼저 취득세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걸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부동산.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부동산이라 하는데 주택은 따로 표시했는가? 안 했는가? 안 했죠. 주택이란 말은 쓰지 않고 건축물 속에다가 그냥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도 대상이 되죠. 별장은 두 줄 그으세요. 이렇게 두 줄로 그으라는 소리는 거기에 별장이 나와 있으면 이 별장은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하지 말아라. 말하시라는 얘기인가? 하지 말아라. 두 줄로만 그으라고 했어요. 두 줄로만. 별장은 두 줄로만 그으세요. 그랬으니까 말소시켜라. 이 말이에요. 두 줄로만 그고 나머지 뭐 더 찌락해 버리지 마세요. 두 줄로만 그어놓으세요. 그다음에 일반 주택은 취득세 대상이 돼요. 그러면 차량과 기계는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되죠. 선박, 항공기? 된다. 광어권, 어권? 된다. 양식어권? 된다. 대신에 차량이나 기계나 선박이나 항공기는 원시로 취득하면 세금은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자, 이제 재산세. 재산세 과세 대상물은 총 몇 개밖에 없다? 다섯 개. 다섯 개에요?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 다섯 개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토지. 자, 토지.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주택. 네 번째 선박, 항공기. 자, 선박, 항공기까지에요. 그럼 재산세 대상에 절대로 나오면 안 되는 게 무엇과 무엇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차량하고 기계.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네,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만 대상이 되고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이니까 건축물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셋 중에 어디까지만 대상인가요? 그러면 종합합산, 별도합산만 대상이 되고 분리과세는 대상이 안 돼요. 또 일반 주택은 대상이 된다. 차량과 기계와 선박과 항공기와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대상은 됩니다. 그러면 차량이나 기계, 차량이나 기계는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박, 항공기? 안 된다. 그럼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치득세에서만 대상이 되고 양도소득세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또 지상권부터 다시 한 번 또 가보죠.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은 치득세 대상은 안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도 안 돼요. 그럼 각종 회원권은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된다. 이축권도 안 된다. 영업권도 안 된다.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리들은 재산세나 종부세는 안 나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지상권, 전세권은 양도 대상은 된다. 부동산, 임차권, 우리나라에 있으면 등기대가 있으면 된다. 회원권, 양도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된다. 여기서부터 소득의 종류로 구분하셔야 돼요. 토지와 토지 건물과 함께 이축권이 움직였을 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별도로 평가해서 움직였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습니다. 또 영업권은 토지 건물과 함께 움직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영업권만 단독으로 분리해서 움직였을 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겠습니다. 과세대상물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한 번에 정리하는 표예요. 한 번에 정리하는 표인데 또 학원에서는 여기를 또 자료를 출력해서 드려버렸네요. 이 표가 지금 제가 아침에 그냥 오늘 강의하니까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올려놨는데 벌써 출력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를 빈 공간에 해놓은 이유가 이걸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연습을 하고 뒤에가 정답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전부 다 개정 내용 다 반영돼 있어요. 개정 반영이 돼가지고 이걸 연습을 하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이쪽을 보고 가세요. 어떤 것은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처음에 하실 때는 옆으로 밑으로 가세요. 밑으로 쭉 시득세만, 그다음에 재산세만, 종부세만, 양도세만. 그다음에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마지막에 정리하실 때는 토지 중에서도 어떤 토지는 취득세는 대상이다, 재산세다, 종부세는 된다, 안 된다, 양도세 된다. 옆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밑으로, 나중에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비상장 주식을 한 번 봐보세요. 제가 중간쯤에 보시면 자료 있는 분 봐보세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다 X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만 동그라미가 돼요.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은 우리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면 증권거래소에서 양도소득세 물리겠는가 못 물리겠는가요? 비상장이니까. 못 물리죠. 못 물리니까, 양도세 못 물리니까 무슨, 거기서 증권거래세라는 걸 아예 못 받아요. 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세를 물려버리는 건가요? 양도소득세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안 되니까 예외로 양도소득세를 비상장 주식은 물리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만 참고하셔가지고 과세대상물을 한 번 틈난대로 비교해 보시면 대상물에서 시험에 작년에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과세대상이 되는 이 표 하나에서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도 아마 한 문제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놓으신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한 번 비교해 볼게요. 칠판만 보고 한 번 해보세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만 서로 비교해요. 광어권은 취득세 대상은 된다. 어권도 된다. 양식어권 된다. 지상권 안 된다. 전세권 안 된다. 임차권 안 된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된다.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광어권은 안 된다. 어권 안 된다. 양식어권 안 된다. 지상권 된다. 전세권 된다. 임차권 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된다. 이렇게 서로 양쪽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물어봐요. 취득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여기. 양도세 대상이 아닌 거 골라라 하면 이런 걸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표에다가, 오른쪽 날개에다 표에 달아놨으니까 그쪽을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돼요. 이제 한 표에 넘기시면 납세의무자로 가네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문에서 주체구조부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중간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주체구조부라는 단어가 먼저 보이면 주체구조부가 딱 보이는 순간 무조건 끝에 가서 누구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세법에서 주체라고 썼어요.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공법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지칭하기 때문에 공법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주요구조부라고 그래요. 그 물건을 말할 때는 주요구조부 사람을 말할 때는 주체구조부 달라요. 약간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가액이 증가됐으니까 땅을 새로 취득한 사람인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가액이 증가되면 변경 시점에 그 땅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주시면 돼요. 또 외국인 소유 물건을 우리나라로 수입해 왔네요. 외국인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 수입하는 사람에게 물리면 돼요.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해 주시면 돼요. 또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을 받았으면 상속인이 세금을 내는데 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이란 이야기인가 각자란 이야기인가 각자가 내는 거예요. 여기는 각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인 각자는 각자 본인들이 자기 것만 자기가 책임인가 연대책임인가 연대책임 있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네요. 조합원들용으로 취득했으니까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또 여기도 다만 단서가 있네요. 다만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으며 이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처음 볼 때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럼 포함이라고 내버리면 틀려요. 조합원에게 기속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조합원이 세금을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자기 주머니로 못 들어갔으니까 자기 주머니로 안 들어간 것은 조합원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설대여. 내가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빌려줬으니까 실제 주인은 빌려준 사람이다. 빌려 쓴 사람이다. 빌려준 사람. 그래서 빌려준 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는 첫 번째 여기가 작년 기출문제로 한 줄이 나왔어요. 이 안에서 시험에 한 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작년 기출문제로는 이게 나왔어요. 올해도 시험 문제에서 이 내용 중에서 한 줄이 나올 거예요. 이미 한 줄이 어디가 나올 거라는 건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주로 책에 표시되어 있는 게 어디가 주로 나올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가요? 어디가 나올 거라고? 상소. 상소기 나올 거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나오면 맞추면 돼요. 표시가 됐는데 출제의원이 출제 안 하겠는가요? 출제하겠는가요? 나 같으면 출제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5월 달에 출제하니까 출제하겠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법이 개정된 내용이 조금 있는데 그 개정된 내용 지금 너무 고려하지 마세요. 개정된 내용까지 여기다 가미해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기본적인 배경 위주로만 지금은 봐주세요. 이제 의제 납세의문자로 가봐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이제 흐름을 잡아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큰 틀을 잡아야 돼요. 원칙. 원칙은 내가 배우자의 부동산을 돈 주고 샀더라도 원칙은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해도 정부는 이걸 증여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내가 돈을 줬다고요. 내가 돈을 줬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증여로 본다 그래요. 증여로 본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해도 내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절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믿어요? 그랬더니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 사람이 입증했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확인했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확인할 수 있으면 그때만 유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거래하거나 부모와 자녀간에 거래했을 때는 원칙은 뭘로 본다는 이야기인가? 증여. 증여로 보고 확인되어야만 뭘로 보고 유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배우자의, 값 배우자의 부동산을 배우자 을이 돈 주고 샀어. 을이라는 배우자가 값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원칙은 뭘로 보라는 이야기인가? 증여. 유상이 아니라 증여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은 증여로 보는데 단,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을이 값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대가가 입증이 됐다, 입증이 안 됐다. 됐으면 유상. 입증이 됐으니까 유상. 또 을이 값의 부동산을 파산 선거 처분으로 값이 법원에 파산 신청하고 값의 재산을 법원이 처분하는 것을 을이 법원을 통해서 구입했으니까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확인 안 했다? 확인했다. 했으면 유상. 이제 조심할 게 하나 나왔어요. 만약에 값이 배우자와 값과 배우자 을이 서로 값과 을이 서로 간에 뭔가를 교환하면 서로 교환했으니까 대가가 입증이 됐다, 안 됐다? 몰라요.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막 교환했으니까 정부가 교환했는지 안 했는지 안 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교환했다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했을 때는 정부가 실제로 왔다 갔다 한 걸 확인한다, 확인 못 한다? 확인한다. 등기가 넘어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유상.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지문이에요.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했을 때는 유상으로 인정합니다. 또 을이 값에게 돈을 주는데 돈 줘야 돼. 내가 실제로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돈을 지급하고 이 돈을 자기가 벌었다는 걸 증명을 하면 소득 증명이 되면 이것도 유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을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갚았다고 하면 이것도 유상으로 인정합니다. 또 을이라는 사람이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걸 갚았다고 해도 대가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유상입니다.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값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을이 입증을 하면 되는가, 정부기관에서 입증해야 되는가, 정부기관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유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거래가 확인되면 유상으로 가고 확인이 안 되면은 뭘로 가면 되고? 증여로 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유상인가 증연가를 판단해 보죠. 지금부터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여기까지만 딱 보세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유상이다, 증여다. 그렇죠. 증여죠. 증여인데 그 배우자의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서 취득했으니까 대가 확인됐다, 안 됐다. 됐으면 뭘로 번다? 됐으니까 유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직계, 전속하고 비속은 누군지는 알죠?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비니까 누군가요? 그러면 전이라고 쓸 때는 전칭이죠. 그러면 전칭이니까 위, 비는 조금 낮잡아 보니까 아래. 그래서 비속은 자녀, 전속은 위에. 위니까 부모도 있기만 조부, 조모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이 위로는. 그래서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거래, 취득했으니까 이거는 자녀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원칙은 유상이다, 증여다. 증여다. 원칙은 증여다. 그런데 파산선거로 처분되는 그러면 자녀의 부동산이 법원에서 파산 처리된 것을 부모가 샀으니까 대가가 확인됐다, 안 됐다? 됐으면 유상. 배우자의 부동산.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니까 원칙은 뭘로 보는데? 증여로 보는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이 됐으니까 실제로 돈 준 사실이 누가 증명을 했으니까? 국가가. 정부가 증명을 했으니까 유상.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교환했네요. 서로 간에 자기 앞으로 등기된 물건을 서로 맞교환했으니까 됐까? 확인. 됐다, 안 됐다? 됐으면 유상. 됐으면 유상. 자,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5번 지문을 해석하려면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를 하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기면서 그냥 물건을 공짜로 줬다는 이야기가 채무를 부담시키고 줬다는 이야기가 부담. 자, 부채를 부담해서 증여하는 것을요. 부채가 부담돼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그래요. 그럼 이 부담부 증여도 재척기간을 판단할 때는 부담부 증여도 재척기간을 판단할 때는 증여로 보고 판단하든가 유상으로 보고 판단하든가 올해부터 법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전번주에 알려드렸어요. 부담부 증여는 재척기간 7년과 5년과 10년이라는 재척기간을 정할 때 이 부담부 증여도 증여의 상속 증여 증여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 한다. 포함해서 부담부 증여를 받아놓고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몇 년 동안 조사한다? 10년을 조사하겠습니다. 그게 작년 4월달 우리 모의고사 시험 문제였네요. 4월달에 법이 개정됐어요. 개정되고 바로 모의고사 출제했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도 부담부 증여는 두 갈래끼리 있어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갈래끼리 두 개가 있는데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면 채무를 인수하면 인수한 만큼은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본다? 지급 안 한 걸로 본다? 지급한 걸로 지급한 걸로 보면 유상 채무 인수 이외 채무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나머지는 증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두 개를 봤으니까 한번 다시 가보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서 취득한 경우로 채무에게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랬네요. 채무를 채무 인수를 제외하고 채무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로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이 아니라 증여 증여 그러면 유상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5번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한번 새로 나오고 나서 그때 나온 거예요. 새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제는 지문 한 줄씩밖에 안 나와요. 이 안에서 지문 한 줄이 나와요. 이제 부담부 증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부담부 증여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와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었을 때로 해석을 조금 늘리네요. 일반적인 경우에 채무를 인수하면 유상거래로 봐요.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채무를 인수했을 때 나의 배우자의 채무를 내가 인수했다고 하면 정부가 처음부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건 믿지 않아요. 안 믿는데 실제로 인수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유상 그때는 믿겠습니다. 채무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 인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서도 부담부 증여에서도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의 채무를 인수했을 때는 서로 유상거래하고 부부간의 유상거래하고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돼요. 채무를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 인수했을지라도 부부간의 유상으로 거래한 것과 동일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의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원칙은 뭘로 해석해라? 증여 입증이 되면 유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문에서 시험 문제 지문을 풀 수 있겠는지 이게 이제 풀 수 있겠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1번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기나 등록을 안 했을지라도 사실상 치득하면 치득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해결했네요. 이거는 두 번째 조합원용으로 치득하면 세금은 누구에게 물리는데 조합원에게 물리는데 가로 올해는 꼭 가로를 꼭 보셔야 돼요. 조합원에게 기석되지 아니한 걸 포함한다, 제외한다. 반드시 여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치득했네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간에 거래했으니까 원칙은 유상이다, 증여다. 여기까지는 증여. 증여인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 안에서는 뭘로 본다? 입증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4번 지문은 4번이요.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했네요. 그러면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부모와 자녀가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교환했으니까 대가가 확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대가가 확인이 됐으니까 뭘로 보고? 무상이 아니라 유상 거래로 보겠습니다. 이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또 치득했네요. 자녀의 부동산을 자녀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치득했으며 원칙은 증여 단 공매를 통해서 부모의 부동산을 치득했을 때는 유상 그럼 답은 4번 이게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양가로 3번으로 가봐요. 양가로 3번 여기는 조금 상속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약간은 좀 복잡해요. 여기도 원리 원칙을 해석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등기가 된 후에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사망해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이 확정이 돼가지고 이미 등기가 된 후 등기가 된 후에 재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등기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 재산이 누구의 재산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그러던가요? 상속인 상속인의 재산으로 이미 변해버렸어요.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했는데 이거를 재산 분할을 해서 상속인들이 다시 분할해서 당초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했으니까 나는 상속을 다시 받았는가요? 증여를 받았는가요? 이제 사망자한테 다시 가져왔는가요? 상속인에게서 가져왔는가요? 상속인에게서 가져왔으니까 상속인은 지금 죽어버린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가지고 왔을 때는 증여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증여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증여 취득으로 봐가지고 취득세를 또 물리면 아니 이거 우리가 상속인들은 등기가 약간 잘못돼가지고 상속 등기가 잘못돼서 다시 협의해서 바꾼 건데 무슨 세금을 더 물리냐? 이거는 상속인들이 여기서 등기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협의해서 다시 우리가 바꾼 거 아니냐? 바꿨는데 무슨 취득세를 또 내야 되냐? 상속에 대한 취득세도 물리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물리고 그러면 이 세금을 두 번 물리냐? 그랬더니 정부는 정부는 대답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는 거야?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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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상속에 대한 취득세도 물려 쓰면서 무슨 증여에 대한 취득세도 또 물리냐? 그럼 받지 말든지 아니 협의해서 이미 등기가 됐잖아요. 이미 등기가 돼 있는데 이렇게 등기를 해놓고 또 바꾸면 여기서 지분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여기서요. 50% 된 사람이 40% 바뀌고 당신이 20%에서 30% 늘었으니까 여기서 10% 받아가지고 10% 증가됐으니까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요. 맞잖아요. 그랬더니 병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 우리가 여기서 이 상속분을 확정을 할 때 이 지분이 좀 잘못됐었다. 지분이 잘못돼서 우리가 지분을 정정하는 것까지 세금을 또 물리면 어떻게 하냐? 자꾸 따지면 자꾸 따지면 그래 너 무조건 세금 내 하고 세금 내 하고 말아야 된가요? 좀 달래야 된가요? 달래줘야죠. 그러면 다만 또 그래요. 자 다만 나왔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다만 단소주항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 있어요. 올해는 자 그러면 분명히 지분이 바뀌었더라도 지분이 바뀌었더라도 다음에 세 가지 해당되면 다음 세 가지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새로 물린다 안 물리겠다 안 물리겠다 그럼 어떤 경우는 안 물려요 물어봤더니 법정 신고 기한 내 재분할도 하고 등기까지 모두 마치면요 이렇게 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것은 상속을 받아가지고 상속에 대한 치득세 신고 기한. 그러면 상속을 받아서 치득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6개월 안에 재분할도 하고 6개월 안에 등기까지 모두 정정을 해버리면 6개월 안에 재분할도 하고 6개월 안에 등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추가되더라도 세금은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건 봐주겠다. 6개월 안에 정정해라. 그러면 봐주겠다. 두 번째 상속, 해복, 청구, 소송. 소송해서 내 지분을 소송해서 찾아왔을 때는 늘어나더라도 치득세를 추가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왜? 자기 걸 찾아왔으니까. 등기가 잘못돼가지고 소송해서 찾아왔으니까 그때는 치득세를 추가로 안 물리겠다. 세 번째, 채권자들이 대신 등기해 놓은 것을. 자, 그럼 이제 지문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50, 30, 20으로 여기에서 등기하는 것은 상속인, 본인들이 하는 등기다. 채권자가 한 등기다. 여기서 지금 이 지문이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고 채권자가 대신 등기해 놓은 것을 그러면 앞에서 채권자가 대신 등기해 놓은 것을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지분을 바꾸더라도 지분이 바뀌었더라도 치득세는 새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왜? 처음에 등기한 것이 누가 한 등기가 아니니까. 상속인들이 하는 등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등기해 놓은 것을 나중에 상속인들이 정정을 해서 지분이 초과되더라도 추가로 세금은 물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근의 시험은 2번은 이미 나왔어요. 자, 2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여기예요. 3번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채권자하고 관련된 게 작년부터 시험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치득세 배울 때 앞에서 이런 거 배운 게 있어요. 전번 배울 때 치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채권자가 대신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됐죠? 그러면 채권자들이 대신 등기해 놓은 것을 나중에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등기가 정정이 되더라도 지분이 늘어도 추가로 치득세는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해결 끝났어요. 이제 예외 규정까지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예외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자, 확인해 볼게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등기도 재산 재분할도 하고 등기까지 끝내면 새로 치득세를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6개월 안에 분할은 했지만 6개월이 넘어서 등기했을 때는 과세 안 한다? 한다. 6개월이 지나서 분할도 하고 6개월이 지나서 등기하면 과세한다. 상속의 청구소, 소송에 의해서 내 지분을 찾아왔을 때는 치득세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위, 채권자들이 대신 등기해 놓은 것을 나중에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지분이 정정이 되더라도 세금은 따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이거 간단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 보이는데 실제로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봐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당연히 치득으로 본다, 치득으로 안 본다. 치득으로 본다. 안 본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소, 났네요. 여기 놨죠. 상속, 회복, 청구, 소. 소송에 의해서 지분이 늘어나서 당초 지분을 초과하더라도 치득으로, 증여치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틀렸죠?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했다. 직계 존속가, 자녀와 부모가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교환했으니까 유상거래로 본다, 증여거래로 본다? 유상. 증여가 무상이 아니라 유상거래로 본다. 그런데 증여, 동그라미 4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잠깐 보류예요. 5번. 배우자나 직계 존비석이 아닌 경우 그랬네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석이 아닌 경우에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석이 아니니까 의심할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채무를 인수했으면 유상거래다, 증여거래다. 유상. 유상.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상당히 길게 나와요. 지문들이 이렇게 상당히 길게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문 분석할 때 핵심 포인트 못 찾으면 진짜 이거 어려워요. 시간 안에 못 풀어요. 문제는. 여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토지에다가 정원을 설치하면, 땅에다가 정원을 설치하면 세금도 누구에게 물리면 되고? 토지 소유자. 건물에다가 정원을 설치하면 건물 소유자에게 물리면 돼요. 그다음에 신탁재산의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됬. 지위가 이전됐다는 이야기는 내 물건이 상대방한테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지위가 이전됐으니까 새로운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이 취득세 내시면 돼요. 이거는 그 정도만. 이제 과점주주로 가네요. 과점주주는 지분이 얼마가 넘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칭하고 50% 초과. 이제 50% 초과인데 여기서 50%는 나와 특별히 관계 있는, 친족관계 있는 사람들의 지분을 모두 합쳐서 50% 초과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와 특별히 관계 있는 가족관계에 다 지분을 더해서 모든 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더해서 얼마가 넘으면 50%가 초과되면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두는 싸잡아서 무슨 책임을 지게 만들겠는가? 연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과점주주 상호간 거래로 한번 봐보죠. 그럼 과점주주는 나 한 사람으로 판단해라 그랬는가? 가족관계로 판단해라 그랬는가? 가족관계로 판단해라. 그런데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네요. 그러면 자기들 상호간의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없으면 전체 지분의 변화가 없으면 추가로 취득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전체 지분으로 판단하니까 가족 전체 지분으로 판단하니까 내부에서 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총 지분의 변화가 없을 때는 세금은 따로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따로 물리지 않아요, 이런 건. 이제 과점주주가 됐을 때 어떤 회사에 과점주주가 세금을 내야 돼요? 하고 이건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과점주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할 때 이 회사 이름을 꼭 써주게 돼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을 안 써주면 모두 정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낼 때 이 지분은 반드시 써주게 돼 있어요. 이걸 안 써주면 안 돼요. 이걸 써줘야만 되니까 이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두 번째 주식을 취득이나 증자를 통해서 과점주주가 되는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은 법인 설립 시 자, 회사 시작. 회사를 설립할 때는 회사로 물건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돈. 돈만 들어오니까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돼도 세금 낼 필요는 없다. 자, 이것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설립 시 과점주주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주가 되면 이 사람에게는 세금 안 물린다, 물릴 수 있다. 물릴 수 있다. 단, 주의할 게 다른 주주들이 주식을 감소시켜가지고 다른 주주들이 주식을 감소해서 내가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나는 주식을 새로 치득한 사람이다. 나는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다. 가만히 있던 사람은 정부가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거에요? 안 때려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런데 괜히 치득하다 잘못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잘못 없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과점주주가 됐더라도 주식을 치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추가로 세금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 됐으면 제일 어려운 게 동그라미 3번이네요. 3번은 오늘 3월 20일 날 과점주주가 됐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월 20일 날 과점주주가 되시면 이날 과점주주가 됐으면 오늘 현재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다가 이 물건에다가 지분율만큼을 곱하기 해서 이만큼 치득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오늘 현재 물건에 대해서 치득한 걸로 봅니다. 그럼 3월 20일 날 과점주주는 어느 날 물건만 치득한 걸로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3월 20일. 그러면 4월 30일에 회사가 부동산을 치득했으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3월 20일 과점주주는 납세무가 있다. 납세무가 없다. 납세무가 없다. 왜 없다? 이유가? 3월 20일에는 없었던 물건이니까. 3월 20일에 없었던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 내가 과점주주가 된 그날 가지고 있었던 물건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물건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겠습니다. 오늘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가 된 그날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한 편에 넘겨보시죠. 납세의무의 범위는 납세의무의 범위가 나와요. 처음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과점주주가 된 적이 있었는가요? 없었는가요? 없었죠. 그럼 지금까지 세금 낸 적이 없으니까 지분 이번에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내시면 돼요.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며 앞에서 세금 낸 적은 있다? 없다? 있다. 그 낸 거 빼고 뭐한 것만? 증가분만 내면 돼요. 그러면 다시 과점주주가 될 때도 예전에 과점주주로서 세금 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뭐한 것만? 증가분만 세금을 내주시면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점주주가 어려운 거 아니라 쉬워요. 질문 문제 볼게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과점주주가 간주치득세,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무슨 법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다 주어지죠. 이렇게 법인은 주어져야 돼요. 이 법인이 주어지지 않으면 문제 무조건 오류예요. 이게 안 주어지면 이게 오류가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법인 설립시, 설립시 과점주주가 되면 세금을 낸다, 내지 않는다. 그러면 X. 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취득해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세금은 낸다, 안 낸다. 얼마만큼 낸다? 모두. 또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면 뭐한 것만 세금을 낸다? 증가된 게 있으면 세금 낸다.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상호간의 주식이 움직여가지고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니까 세금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세금 낼 수 있는 걸 골라라, 없는 것 골라라. 과세 낼 수 있는 걸 골라라, 아닌 것 골라라. 모의고사 보시고 이번에 후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꼼꼼하게 보세요. 잘못 보고 여기서는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둘 다 두 개 다 두 개씩 하니까 답을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아요. 두 개니까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아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절대 그렇게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잘못 푸는 순간 다 맞춰놨는데 답을 엉터리로 찍는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보고 지문을 잘 읽어보고 답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박스 문제 나오면 정리하고 난 다음에 꼭 가서 요구사항이 뭔지를 꼭 다시 한 번 보셔야 돼요. 이제 사례 한 번 분석해 볼게요. 칠판만 보고 분석하세요. 책에 있는데 칠판만 보고 연습하는 게 더 편해요. 설립 시 35%는 이 사람은 과점주주다, 과점주주가 아니다. 60%는 과점주주인데 처음으로 과점주주다, 옛날부터 과점주주다. 처음으로. 최초로 과점주주니까 이 사람은 몇 프로에 대해서는 세금 낸다. 모두니까 몇 프로? 60% 세금 물린다. 설립 시 60%며 이 사람은 과점주주다, 과점주주는 아니다. 과점주주다. 단, 설립 시에는 세금은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러면 80%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최초로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다. 이미 과점주주니까 몇 프로에 대해서는 세금 물린다. 자, 20%. 많은 분이 뭘 생각하냐면 앞에서 60% 세금 안 물렸잖아요. 안 물렸으니까 80%가 맞잖아요, 이래요. 그렇게 아무리 80% 해도 정부는 20%만 받아요. 20%만 받으니까 왜 60%는 낸 걸로 보냐면 과세대상물 0에다가 이미 60%를 곱하기 해서 0이 됐으니까 지분 60%는 곱하기 했다, 안 했다? 했다, 했다, 했다. 이걸 했으니까 이번에는 80% 중에서 60% 빼고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 10%, 그러면 10%는 과점주주가 아니네요. 60%가 됐으니까 여기가 최초. 최초로 과점주주니까 몇 프로? 모두니까 60%. 70%가 되면 이미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이 경우는 몇 프로? 증가된 거 10%만 물리시면 돼요. 설립 시 10%면 세금 낼 필요 없죠. 30%도 없죠. 65%면 여기가 최초. 최초니까 몇 프로 물린다? 65%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분 퍼센트 연습이 다 끝났어. 이게 끝나면 이제부터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산, 숫자 보는 순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언제나 중개사님은 숫자를 보는 순간 좋아해야 돼요. 숫자, 숫자가 나오는 순간 돈 벌 수 있겠네.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내 돈, 내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9월, 10월. 9월, 10월.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립 시에 만주 중에 5천 주다. 만주 중에 5천 주니까 지분이 50%. 과점 주주다, 아니다. 만주 중에 6천 주, 60%. 과점 주주다. 여기가 최초죠. 여기가 최초니까 이때는 몇 프로? 60%. 그런데 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30%. 다시 70%. 70%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최초로 과점 주주다. 이미 과점 주주다. 다시 과점 주주다. 다시 과점 주주다. 다시 과점 주주였을 때 주의할 게 과거에 과점 주주로서 세금을 냈던 것보다 뭐한 거? 증가된 거. 증가된 거. 옛날에 냈던 것보다 증가됐으니까 몇 프로? 10% 10%. 그래서 답은 1번. 10%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됐으면 실제로 계산도 연습해 봐야 돼요.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한번 해보죠. 계산 연습을 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과세 표준을 찾아봐라 그랬어요. 과점 주주의 과세 표준은 오늘 현재의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에다가 여기에다가 지분율을 곱하기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과세 대상물을 찾아야죠.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을 찾아봤더니 건물이 있네. 건물은 취득세 대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토지? 된다. 차량? 된다. 목소리 약했잖아요. 약하니까 답을 못 푸는 거예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걸 모르고 있으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걸 싹 더하니까 총 더해서 얼마? 10억. 10억인데 이걸 모르니까 9억으로 해야 되나 10억으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물건을 찾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 지분율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설립을 할 때는 5만 주 중에 설립을 할 때는 5만 주 중에서 전체에 5만 주 중에서 2만 주를 취득했으니까 설립할 때는 지분이 몇 프로가 되는가요? 5분의 2니까 40% 숫자가 좀 약하긴 하시네요. 5분의 1는 40%. 그럼 이제 추가로 주식 총수가 10만 주로 바뀌었어요. 이제 10만 주로 바뀌고 옛날에 내가 2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몇 주를 더 취득했는가? 4만 주. 4만 주를 추가로 취득했으니까 이제는 지분이 10만 주 중에 6만 주니까 지분이 60%면 이게 최초. 최초로 과점 주주니까 지분율 몇 프로 곱하면 된가요? 60%. 그러면 10억에 60%니까 6억. 4번 6억. 아무것도 아니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과세 대상물하고 지분만 알면 되는 걸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막 내놨네.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1분 안에 풀게 해줘야 되니까.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는 출제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을 1분, 한 문제 1분이니까. 그래서 1분 안에 풀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지문을 주고 사실은 지문만 길게 꾸민 것뿐이에요. 실제 시험은 1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거의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저희가 모의고사 낼 때 이런 문제를 모의고사 내디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에 이런 게 시험에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 전 바로 직전 연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8회 시험 대비할 때 저거를 그 시험에서 다른 자개혁 시험에서 나온 걸 따가지고 모의고사도 내디리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푸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18회고 지금 우리 몇 회인가요? 34회이면 몇 년 전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수준이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공부는 지금은 더 안 해. 안 풀려고 그래. 이걸 풀면 풀 수 있어요.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런 걸 연습을 안 해요. 계산 문제 나면 계산은 포기하고 계산은 제끼고 막 이래요. 계속 왜 재껴요? 이런 게 이렇게 쉬운 걸. 알보면 진짜 쉬운 거거든요. 저런 걸. 이제 문제. 납세의 의무자에 대한 문제를 쭉 한번 봐 볼게요. 어떤 문제를 하는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은 뭐겠는가요?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이 뭔가요? 학교는 시간에 배웠잖아요. 부동산, 준부동산 막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요.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런 거. 그럼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거 있는데 부동산도 있고 준부동산도 있어요. 그런데 양식어권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취득세 대상에 양식어권은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한다. 봐요. 이거 틀렸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은 한 줄을 딱 낸 것처럼 보이지만 양식어권은 포함한다.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주체 구조부라는 단어가 났네. 그럼 다른 거 볼 것도 없죠. 주체 구조부 나오면 주체 구조부 취득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끝. 설립시. 설립시 나오면 끝에 가서 납세 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답은 2번이었네요.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안 본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또 증인자의 채무를 인수했다.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면 원칙은 유상으로 봐라, 증여로 봐라. 유상. 유상. 단,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었을 때는 유상으로 봐라, 증여로 봐라. 증여로 봐라. 여기는 단서주항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썼는가, 안 썼는가? 안 썼어요. 그러면 요즘 문제라면 이건 이재기감이에요. 요즘 문제라면 여기에 반드시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을 제의한다는 말을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배우자나 증여자였더라면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유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예외 규정을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문이 훨씬 길어진 거예요. 예전보다 길어진 이유가 이재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이재기를 못하게 하려고 지문을 길게 내요.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길게 낸 게 아니고 이재기를 많이 하니까 이재기를 안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유상승계치득, 치득식이로 가보죠. 이제 치득식이. 치득의 시기는, 치득의 시기라는 이야기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언제부터 내 것으로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치득의 시기라는 것은 그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날이 언제부터 내가 그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날인데 유상으로 내가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 물건을 가져왔을 때는 계약금, 잔금 줄 때 어떤 걸 주면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잔금. 잔금인데 실제 잔금을 줘야 된가요? 계약서상 잔금을 줘야 된가요? 실제다, 계약서다. 실제. 실제 잔금을 주는 게 1번이에요. 실제 잔금을 주는 게 1번이고 실제 잔금날이 확인이 안 되면 무슨 날로 가면 되고? 계약서. 실제 잔금날이 확인이 안 되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갑니다. 아니요. 분명히 계약서 쓰지 말하게 놓고 왜 계약서를 또 말하는가요 그래요? 어디에서는 계약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랬는가요? 양도소득세.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셨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중개사 일을 하는데요. 계약서를 쓰지 말한 소리는 거래하지 말한 소린가요? 그러더라고요. 계약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말은.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계약서는 절대 쓰지 말한 소린가요?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쓰시되. 계약서의 날짜를 가지고는 날짜를 적용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걸 진짜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계약서를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계약서에 쓰여있는 날짜를 가지고 시기를 정하라는 얘긴가 정하지 말아라는 얘긴가 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치득세에서는 사실 장금날짜 확인이 안 되면 어디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날짜를 지정해라. 계약서. 치득세는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장금날 확인이 되면 실제 장금날로 가고 이 실제 장금날 확인이 안 되면은 계약서상 장금날을 치득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계약서상의 장금날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을 때는 그때는 계약한 날로부터 며칠이 되는 날 장금이 있었다고 본다는 이야긴가? 60일이 경과된 날 장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순서를 잘 따라가야 돼요. 사실 장금이 1번 없으면 계약서. 계약서상의 장금날짜가 표시 안 됐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장금날로 봐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약을 해제. 앞에서 했던 거 하나 나왔네요. 이제 계약을 해제했어요. 계약을 해제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물건을 돈 주고 사기로 했다가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이 물건이 지금 내가 내 앞으로 가져왔다는 이야긴가? 돌려줬다는 이야긴가? 돌려줘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돌려줄 때는 뭐하고 돌려줘야 되냐면 등기하고 돌려주라겠는가? 등기하지 말고 돌려주라겠는가?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며칠 안에만 돌려주면 되고. 왜 60일인가 하면 치득세 신고를 며칠 안에 해야 되니까. 그렇죠. 60일 안에 해야 되니까 등기하지 말고 60일 안에만 돌려줘버리면 치득이 아닌 걸로 봐서 치득세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연부로 거래했을 때는 여기서 연부라는 것은 1년, 연 단위로 나눠서 돈을 지급을 하고 있네요. 1년에 한 번씩 돈을 나눠서 지급했을 때는 치득 날짜가 실제 연부금을 지급한 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을 준 날인가요? 매번 준 날인가요? 여기는 매해. 매번 연부금을 줄 때마다를 말하는 거예요. 매해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매번 연부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했을 때를 그때를 치득일로 찾겠습니다. 이제 장금 날짜와 등기 날짜가 서로 비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장금 날짜와 등기 날짜를 서로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장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어요. 이제 비교 대상이 나오면 무엇하고 무엇을 비교했을 때는 그중에 무슨 날이에요? 그런가요? 빠른 날이에요. 그러면 3월 25일 날 등기를 하고 3월 31일 날 장금을 지급했더라도 장금이 빠르다, 등기가 빠르다. 등기가 빠르니까 등기한 날, 이 날이 소유권 이전 날이라는 이야기예요. 장금날보다 등기가 빨랐을 때는 등기한 날을 치득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무상승계치득이에요. 무상승계치득에서 징역, 징역, 징역으로 치득했을 때는 실제 장금이 확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니까 사실 없죠? 사실 없으면 뭘로 가는 거야? 계약서. 계약서 상에는 장금이 또, 징역이니까 장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계약서는 썼겠죠? 징역 계약서는 썼는데 징역 계약일이 치득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치득일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했더라면 이 경우는 등기한 날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런데 상속을 받았으면 사망자하고 나하고 사망자가 가시면서 내가 너한테 주고받게 하고 잠깐만 서류 가져와라. 내가 쓰고받게 그런 거야. 그냥 가버린가요? 그냥 가버리죠. 그러면 계약서 쓴 날이다, 가버린 날이다. 가버린 날이다. 그날을 상속 개시리라 갑니다. 상속을 개시했을 때, 문제 낼 때는 여기서 상속 등기한 날 이렇게 나오니까 놓치면 안 돼요. 등기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하는 그 순간이 소유권 이전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여기서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며칠 안에만 돌려주면 된다. 60일 안에만 돌려주면 치득이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원시 치득으로 가보죠. 원시, 한 편 넘기시면 나와요. 토지의 매립이나 간척으로 원시 치득했어요. 원시로 치득했으면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을 통해서 공사가 끝나면 정부가 공사가 끝났다는 걸 확인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가요? 내 앞으로 등기하면 넘어오는가요? 확인하면, 확인하면. 그러면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날이 공사, 중공, 인가일. 그래서 중공이란 말이 뭐냐면 끝. 중공은 끝. 그래서 혹시 무슨 중공식이에요? 그러면 공사가 끝났네? 이렇게 알면 돼요. 중공식을 해요, 그 말은. 시작한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끝났다는 이야기인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공사, 중공, 인가가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소유권이 이제 내 앞으로 왔다는 이야기인가, 안 왔다는 이야기인가? 왔다. 그런데 중공, 인가 전에 다른 행위를 했으면 인가 받기 전에 이미 사용 승낙을 받았으면 승낙이 빠르다, 인가가 빠르다. 승낙이 빠르니까 비교하면 그것보다 더 앞에 있는 날짜로 가면 돼요. 건물의 건축물은, 여기서 건축물의 건축은 이게 시험에 나오면 여기가 함정 지문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세 개로 나눠드릴게요. 이 내용 하나가, 이 내용 하나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내용 안에가 단서주항이 세 개가 들어있어요. 건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가요. 건물을 내가 새로 신축했을 때는 정부에게 허가를 받으려고 봤더니 정부가 사용 승인서를 내주네.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면, 내주는 날이 있으면 이나라고. 내가 승인 안 받고 그냥 들어가서 살아버린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가요. 지금부터 이제 비교해 볼게요. 사용 승인서를 정부가 내주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하고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사용하는 날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 돼요. 그런데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내주면 그때는 언제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된가? 임시. 임시 사용 승인을 정부가 미리서 내줬으며 임시 사용 승인을 1번보다 먼저 내줬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하고 내가 그냥 들어가서 살아버린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사용 승인서도 교부가 안 되고 사용 승인서나 임시 사용 승인 둘 다 발행이 불가능하며 사용 승인이나 임시 사용 승인 둘 다 발행을 정부가 못하게 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있어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하고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사실상 사용하는 나라고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 중에 또 빠른 날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 세 개가 복잡하게 돼요. 다시 원칙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승인을 내주면 무슨 나라고 내가 비교하면 되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나라고 내가 그냥 들어가버린 나라고 비교하면 되는 거고 사용 승인서를 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내가 들어간 나라고 무엇을 비교해야 되고 임시 사용 승인하고 비교해야 되고 사용 승인도 나오지 못하고 임시 사용 승인도 이 둘 다 나오지 못하면 그때는 뭐하고 또 비교하고 사용 가능하게 된 날하고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사용한 날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 빠른 날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지문이 이 둘 다 안 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 사용 승인서보다 임시 사용 승인을 먼저 받았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하고 내가 사용한 날을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돼요. 이 안에 가루 안에 두 개가 숨어져 있어요. 이 속에 상당히 조금 힘든 게 숨어져 있어요. 검사. 사용 검사를 받으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용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 받은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는가요?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는가요?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며 게시판에다 붙이면 붙인 그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부터 효력이다. 다음 날부터 효력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의제치대로 가보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지목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실제로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요. 그런데 주의할 게 변경일 전에 사용을 먼저 한다. 그러면 변경일보다 사용을 먼저 했으면 변경이 먼저다, 사용이 먼저다. 사용이 먼저니까 사용일이 우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경일 전에 사용했을 때는 사용이 먼저입니다. 이제 점유치득으로 가보죠. 점유. 점유는 왼쪽 날개를 한번 봐보시면 양도소득세와 치득세가 비교가 돼 있을 거예요. 점유는 부동산을 20년간 장기 점유하면서 나중에 20년 뒤에 등기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치득세는 지금의 가격으로 치득세를 내야 된가요? 20년 전의 가격으로 내야 된가요? 지금. 그러면 무슨 날? 지금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치득가격은 20년 뒤에 가격을 치득가격으로 해 주겠는가? 20년 전으로 돌려버리겠는가? 20년 전으로 돌려서 세금을 더 물리려고 치득세에서 점유치득은 점유를 개시했을 때로 가는 거예요. 서로 세금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득세에서는 등기한 날을 치득일로 잡겠습니다. 이제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치득하면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주택을 갑과 을이 결혼해서 갑의 이름으로 주택을 갑의 이름으로 주택을 명의를 등기를 해놔도 이건 갑 소유의 주택이라는 얘기인가? 갑을 공동 소유라는 얘기인가? 공동 소유. 혹시 집에 지금 한 사람 이름으로 결혼한 이후에 치득한 집들이 있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만 무조건 등기가 됐어도 부부 공동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공동명이에요. 재산분할할 수 있어요. 공동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하면서 재산이 분할되면 이 분할된 지문은 처음부터 내 거란 얘기인가? 지금부터 내 거란 얘기인가? 처음부터 내 것이었지만 등기는 처음부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세금은 당초로 돌려서 물린다. 지금 물린다. 지금. 그래서 재산분할에 따른 치득은 등기 1을 치득일로 잡아서 여기서는 등기 1을 치득일로 잡아서 등기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 물건값도 세금을 물리겠다. 등기 분만. 등기 분만 등기 한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등기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 한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오면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디서 세금을 바로 받아버리니까? 세관. 세관에서 뭐하는 날? 가지고 들어온 날. 가지고 들어온 날을 반입한 날이야. 반입이 가지고 들어온 날. 우리나라가 들어오는 순간 세관에서 세금을 물려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 한 번 봐보죠.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만 보면 이제 수업이 끝날 거예요. 연부치득. 연부로 치득했어요. 그러면 연부금을 다 주면 그런가요? 매년 주면 그런가요? 매년. 실제로 연부금을 매년 지급하면 그때를 치득일로 보는데 단, 치득일 전에,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했을 때는 잔금이 먼저다, 등기가 먼저다. 등기가 먼저다.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치득했더라도 공사, 중공, 인가가 떨어지면 이 날을 치득일로 보는데 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 인가가 빠르다, 사용이 빠르다. 사용이 빠르니까 사용일을 치득일로 본다. 그 다음에 3번처럼 검사 났네요. 사용, 검사를 받았으면 검사를 받았으면 검사 받은 그날부터다, 다음 날부터다. 받은 그날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4번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났네요. 소유권 이전 고시. 고시를 했으니까 고시한 그날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 빠졌으니까 틀렸어요. 다음 날이 없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을 비교해서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단, 변경일 전에 사용하고 있으면 변경이 빠르다, 사용이 빠르다. 사용이 빠르니까 사용일을 치득일로 잡겠습니다. 이제 11번 이 문제 한번 보죠. 이것도 간단하게 보일 거예요. 상속은 상서, 개실. 공매, 공매라는 것은 누구한테 샀다는 얘기인가? 국가한테. 국가한테 돈 주고 샀다, 그냥 돈 안 주고 샀다. 돈 주고 샀으니까 사실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길. 그럼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 건물, 건축인데 임시 사용 승인을, 사용 승인세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으니까 뭐하고 비교한다?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사실상 사용일을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이런 지문도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했더라도 뭐에 대한 세금만 물리면 되니까? 등기분만. 그러면 무슨 날을 기준으로?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토지의 매립으로. 토지를 매립으로. 원시치득했네. 원시치득하면 등기한 날이 치득일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길이 아니라 공사, 중공, 인가. 공사, 중공, 인가가 떨어지면 이 날을 치득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득 날짜 같은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이제 날짜 잡을 때 예외에 조심할 게 딱 하나 있어요. 유상 승계 치득은 유상 승계 치득은 사실과 계약서를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이다. 사실이 원칙이다. 사실이 원칙이에요. 사실이 1번이고 사실 확인이 안 되면 두 번째로 뭘로 가는 거야? 계약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 모의고사에 그거를 계약서와 사실을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그렇게 냈던 거예요. 그 지문을 정확히 익혀주시라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멘트가 누구냐면 오늘의 마지막 멘트는 어렸을 적에 친근한 곰돌이 푸가 했던 말을 써놨어요. 곰돌이 푸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영화에 이런 말 그쪽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아마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어요. 곰돌이 푸가 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노력한다고 항상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노력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친구한테 옆에서 석양을 탁 보면서 곰돌이 푸가 모두 우리가 성공, 노력한다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모두 다 노력한 사람들이었어. 우리도 노력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 거, 안 해야 된 거? 해야지요. 해야지요. 이제. 그래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배운 2주차를 이제 1월, 2월, 3월, 4월 20문제를 학원에서 나눠드리면 그건 또 다음 주에 꼭 풀고 와야 된가요? 안 풀고 와야 된가요? 풀고 와야죠.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 틀린 거 또 틀리고 있네. 또 틀리고 있어. 계속. 그냥 한 번 틀리면 또. 왜냐하면 이론을, 개념을 조금 잘못 입력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것을 확실하게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이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리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가? 잘못 생각하면 계속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2월달에, 1, 2월부터 4월달까지 2주차 문제를 학원에서, 여기는 학원에서 나눠드리지만 다른 데는 안 나눠드려요. 안 나눠드리고 제가 밴드에 올리면 거기서 출력해서 본인들이 그냥 풀어보고 그런데 학원은 검사까지 하고만요, 보니까. 이렇게 이재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검사를, 우리는 부당하다. 이렇게 이재기를 해야 돼요. 이게 불복을 며칠 안에 하시라겠는가? 90일 안에. 오늘부터 90일간 생각해 보시고 이재기 하실 분 하시고 오늘 가서 또 열심히 2주차 한 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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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